동대문구가 소액채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해 체납내역을 안내했습니다.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액채납자 716명에게 납부연계까지 가능한 카카오 알림톡을 시범 발송했고 본인인증 후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부하기를 누르면 세금 납부 시스템으로 이동되고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체납 상세 내역 확인, 카드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통한 즉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군은 간편납부 시스템을 통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발송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